2번요. 자연수 n에 대해 함수를 fnx는 nx의 n승이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럼 얘는 뭔 말이니? fnx는 nx의 n승.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뭐냐면 변수가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x도 변하고 n도 변해. 그럼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개 써봐. f1x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x야. f2x는 2 곱하기 x의 제곱이야. f3x는 3 곱하기 x의 3승이야. 이게 뭐지? 갑자기 몇 급수라는 단어가 떠오르나요? 몇 급수? 이거를 수열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값이랑 앞에 있는 개수와 지수가 동시에 변하는 애가 몇 급수라는 형태로 배운 적이 있잖아.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수열을 찾아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 단원에서 등비수열 파트 가서 좀 찾아보세요. 자 일단 풀면서만 한번 나올 테니까. limit x가 1로 갈 때 n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fn x-n x-1이다. 그럼 얘 한방에 머리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시그마를 이 시그마를 먼저 풀어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imit x는 1은 그대로 냅두고 시그마를 풀어서 n에다가 1, 방금 선생님이 1, 2, 3 넣은 것처럼 이 식자체. 이 식자체의 n에다가 1, 2, 3 넣어서 이렇게 나열해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1 x-1 x-1 플러스 이게 하나의 항이 있는 거죠. f2 x-2 x-1 이게 두 번째 항이고 f3 x-3 x-1 이게 세 번째 항이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f10 x-10 x-1까지 이렇게 다 쓰진 않겠지?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몇 개만 써본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선생님이 f1 x는 x고 f2 x는 2 곱하기 x의 제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럼 얘를 대입해서 얘는 어떻게 돼? limit x가 1로 가니까 fx가 x-1 x-1이다. 얘는 1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x2 x는 2 x의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2 x의 제곱-2 x-1 왠지 묶을 수도 있고 인수분해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딱 들지? 자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3 x의 3승-3 x-1 이렇게 된다.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네. 묶고 인수분하면 값이 엄청 힘들게 나올걸? 그렇지 않고 얘를 미분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더 맞겠다. 그래서 얘는 10 x의 10승-10 x-1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limit가 돼 있지만 얘를 각각 풀어줄 수 있잖아. limit, 이걸 a1이라고. a1 플러스 limit a2 플러스 limit a3 이렇게 해서 limit a10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결국 이 뜻이 뭐야? 이 뜻이. 얘는 모양이 큰 거야. fx-fa. x-a와 모양이 똑같잖아. x는 a로 간다고 똑같잖아. 여기서 a는 그냥 1일 뿐이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이 식에다 1 넣으면 2 나오잖아. 여기다 1 넣으면 3 나오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각각의 식을 미분해서 쓰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뭘 미분하느라는 거야? 이 뜻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f1 x의 미분. limit x는 1로 간다. 플러스 f2 미분 x. 에이, 바보다. 리미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limit a3, a10 이 말 자체가 f'1 미분, f2 미분, f3 1의 미분 개수. 이렇게 미분 개수를 구해서 이렇게 f10 여기까지 구하시라는 소리다. 그렇죠? 근데 함수의 형태를 잘 보시면요. fx는 x. 얘는 2x의 제곱. 얘는 3x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 미분. 그럼 여기서 limit x는 1로 간다. 이렇게 써주고 x 미분. 얘는 2x의 제곱을 미분. 얘는 3x의 3승을 미분. 얘는 이렇게 쭉 가서 10x의 10승을 미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나와? 미분 하시면요. 얘는 1 나오겠죠. 얘는 4x의 1승인데 1을 넣으니까 4만 나와. 그러니까 x가 굳이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3x의 2승인데 1을 넣으니까 그냥 9가 나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써? 4x의 제곱. 5x의 제곱. 6x의 제곱. 7x의 제곱. 8x의 제곱. 9x의 제곱. 10x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는 결국 다 이걸 더하라는 소리잖아요. 이해 되겠어요? 이걸 몇 번 자기가 직접 써봐야 이해가 돼요. 그럼 얘는 결국 뭐를 구하는 것과 똑같니? sigma. k의 제곱. k의 제곱. k는 1에서부터 몇 가지야? 10까지. 를 구하는 것과 똑같고. k의 제곱의 공식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10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요. 10. 그래서 계산하시면 6분의 10. 11. 21. 이렇게 계산하시면 7. 5. 55 곱하기 7은 뭐예요? 55. 75. 35. 385. 라는 값이 나오고 있어요. 네. 5번의 답이 있네요. 그죠? 네.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그러나 그러니까 막상 조금씩 차근차근 써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일 땐 뭐라고? 이걸 나열해 보세요. 처음에. sigma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미분의 어떤 식으로 다 표현되고 결국 x, 2x의 제곱, 3x의 제곱을 미분해서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라는 식이다. 그러면 개수만 남아. 개수만 1을 넣으니까 x에다가 개수만 남아.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olacak.